평창군이 공공의료 의존도가 높고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보건의료원의 역할을 확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군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의뢰해 올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평창군 보건의료원 개선 방안을 주민과 군의회에 설명하는 자리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용역 결과 호스피스 5개를 포함한 입원 병상 30개 운영, 주민 수요가 많은 재활과 혈액투석 치료 강화, 야간 응급실 운영, 방문 건강관리 등이 필요하며 현재 소요 예산보다 25억 원가량 많은 7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평창군은 관련 내부 논의와 의회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